랄랄랄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로미데 캔디팡? 으흐... 랄랄랄라 코코몽! 돌자! 어? 이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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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랑 같이 콕콕콕으로 놀자 어? 뭐? 콕콕콕? 어? 콕콕콕콕! 어? 먼지가 많으면 몸에 해롭다구 장난은 그만하고 빨리 청소하자 아유, 저 청소? 아유, 그거 무지 귀찮은데 자! 캔디팍, 너도 이제 싱싱마을에서 지내니까 청소해야 돼 어? 아룸이, 싱싱마을 친구들이 다들 그러더라 우린 청소가 제일 싫어 아유, 근데 아룸이는 매일 청소하라고 잔소리해 그 말이야? 뭐? 잔소리? 지저분한 먼지를 청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청소 좀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청소해! 싫은데 그럼 난 갈 테니까 청소를 하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해 캔디팍이 우릴 도와주고 있군요 도와준다고? 네 그리고 싱싱마을 녀석들이 청소를 상당히 싫어한다는군요 그래? 근데 청소가 뭐냐 생각만큼 멍청하시군요 멍청! 너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이번 계획의 핵심은 먼지팍! 먼지팍? 그렇습니다 싱싱마을 먼지를 먹어 치운 다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먼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 싱싱마을 먼지를 더러운 먼지로 만드는 거지 응? 역시 난 똑똑하다니까 응? 뭐야? 그 웃음은? 너 또 날 피웠던 거지? 이제 싱싱마을은 끝이 있다 아이츠 이제 깜짝하게 날 피웠던 거야 응? 어? 어? 아! 먼지가 왜 이렇게 많지? 빨리 이들한테 말해야겠다 싱싱마을이 점점 더러워지고 있어 응? 하하하하 이제 싱싱마을은 먼지마을이 될 것입니다 으악! 하하하하 얘들아 큰일 났어 싱싱마을에 먼지가 가득해 걱정 말 오미 먼지 좀 생각하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엉? 아무 일 없을 거야 청소 안 해도 돼 맞아 맞아 캔디팡도 괜찮다고 했어 괜찮기는? 얘들아 얼른 청소하자 어? 어? 얘들아 됐어 나 혼자서라도 청소하지 마 어? 어? 얼음이 같이 놀자 코코풍 진짜 재밌어 난 그런 바보 같은 발명품 관심 없어 쟤 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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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코코풍! 캔디팡 무슨 짓이야 너 일부러 코코몽 발명품을 망가뜨려 놓고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뭐야? 코코풍! 코코몽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캔디팡이 됐어 캔디팡 핑계 대지 말 너 내 말 안 믿는 거야? 캔디팡이 캔디팡이 온 뒤로 싱싱마을이 엉망이 돼버렸어 아, 먼지가 왜 이렇게 커진 거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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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긴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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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으아아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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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애들아! 목이 좀 따갑지 않니? 음, 괜찮은데? 아, 아롬이 말대로 청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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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롬이를 당장 놔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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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아롬이를 구해야 해! 고! highly fun! 수아! 에ogg! bowl 목살! aber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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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e. 으아아악! 에엉! 으어엉! 으어어! 흐흐흐흨! 먼지탕이 아로미를 잡아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작전을 준비하십시오. 뭐야? 저기 코코만까지 쫓아오잖아? 근데 무슨 작전? 한꺼번에 비밀음식과 녀석들을 모두 없애는 작전이죠. 호호호! 야! 약단 날라줘! 오랜 날이군 아로미! 아! 새겹게! 아로미! 아로미 괜찮아! 코코만! 나의 계획대로 아로미를 잘 따라와줄끈! 아로미를 풀어줘! 이 나쁜 세금킹! 나쁜건 너랑 싱싱만 녀석들이지? 뭐라? 이건 너희가 청소를 너희가 청소를 안에서 생긴 먼지를 내가 백배로 불렸을 뿐이다. 청소를 잘했다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겠지? 뭐야! 아로미 말류 청소할걸! 이젠 후회해도 소용없다! 내 계획대로! 너희와 비밀음식까지 한 번에 없애주겠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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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bral autumn! 오 뿅뿅뿅 흐흐흐흐 계획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군 이제 고구멍 녀석들이 비밀음식 비밀음식을 너무 콩에게 먹이겠지? 하지만 여러분 모둘이 없애버린다면 책은 왕국에 승리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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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으! 꿈! 으, 꿈! 아, 아, 안돼! 그만해, 덕급밥!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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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콩 도와줘야 해! 아,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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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롬이가 비밀 음식을 찾으러 가잖아? 그렇다면? 으응? 으응? 어? 어? 전부 사라졌어! 어? 헤잇! 찾았다! 자! 헉! 이 배가 로봇콩한테 힘을 줄 거야! 자!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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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콩! 가자! 으응! 으응! 어? 어? 다큐먼지판! 지금도 뭐하는 거야? 미롱! 니가 이걸 로봇콩한테 주면 애들이 널 칭찬할 거 아냐? 에? 난 그게 또... 으응! 뭐야? 돌려줘! 싫을게! 내놔! 돌려달라! 으응! 재밌다! 으응! 으응! 이제 끝이다! 다큐먼지판! 공격!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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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응! 아... 으응! 로봇콩! 으흐... 으흐... 어? 로보코, 가다! 자! 어? 안 돼! 골! 으흐흐흐... 에냉기 할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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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보자, 코코놈! 너도 봐라, 골! 어? 으아! 으아! 되겼나? 응? 여보코, 이제 아이들을 치료해줘! 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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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파, 괜찮아? 흥! 어? 네 도움은 필요 없어!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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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덕분에 제중캔을 이길 수 있었어! 흥! 그리고 먼지가 사라지니까 기침도 안 나와! 그것 봐! 먼지는 해롭다고! 앞으로는 청소 잘하기다! 귀찮으면 안 해도 돼! 흥! 흥! 아니, 혹해야 해! 흥! 그럼 너 혼자 맞은가? 그게 뭐야! 흥! 아, 정말 목말려! 청소하라고! 싫어! 왜! 야! 청소해! 청소하라고! 흥! 흥! 청소해! 선 바nan 시! 정문 시! 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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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휴, 코코멍이 어디 숨었지? 어디 있는 거야? 정말 못 찾겠네 아, 그럼 그렇지 이 코코멍님을 찾으려면 고생 좀 할걸? 찾았다! 뭐야, 깜짝 놀랐잖아 미안, 그렇게 놀랄 줄 몰랐어 왜 그렇게 웃어? 재밌잖아 너, 나 숨을 때 봤지?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부터 찾았어? 아휴, 네가 꼭꼭 숨지 못한 거지 가만, 이제 이 코코멍이 술래네? 아, 나 아직 술래 아니야 두 콩이, 세 콩이, 네 콩이도 남았잖아 아, 참 그렇지 근데 얘들이 어디 갔지? 그냥 못 찾겠다 깨꼬히 해야겠다 아, 안 돼, 하지 마 그럼 내가 술래가 되잖아 그러니까 한다는 거지 아휴, 안 돼, 그러지 마 아휴, 조금 이따 먹어야겠다 inea,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가 저건 내 거야 안돼 고코멍이 먹어버리면 어떡해 제발 지금 가면 걸려 으으으 으으으 배난가 내 거야 찾았다 코코멍 너 때문이야 누가 그렇게 찾기 쉬운데 숨으래 뭐? 이번엔 내가 술래할 테니까 어디 한번 숨어봐 코코멍 우리도 와요 여덟 셋 넷 둘 하나 자 이제 찾는다 아니 아직 열 다 샜는데 찾아도 되지? 자 찾아볼까 롤롤롤롤 롤롤롤롤 어디 숨었지 어디 있을까 여깄나 저기있나 여기있어 으쌰 찾았다 우와 ού 이렇게! 놀랐잖아! 다른 데로 좀 가! 나까지 걸리잖아! 지금 움직이면 들킨단 말이야! 빨리 가! 흠! 알았어! 아하! 개로구나! 아하!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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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기서! 잡았다! 아하! 아롬이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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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텐 어림없어! 어? 어? 아롬이 너! 아롬이라고? 아니 저기 아파서 별이 아롱거린다고! 어? 그래? 좀 살살 뽑을 걸 그랬나? 어? 어? 뭔 소리야? 어? 어? 뭘 보고 그래? 아니! 목이 좀 아파서! 어? 또 들었다! 뽕소리! 방깃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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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요 녀석들! 어? 이상하다! 없네! 다행이다! 방귀 좀 끼지 마! 걸릴 뻔했잖아! 찾았어! 너 때문에 걸렸잖아! 거기서 방귀를 끼면 어떡해! 아잇! 나! 나 아니야! 에잇! 너잖아! 내가 이 귀를 똑똑히 들었단 말이야! 이 방귀대지야! 아잇! 나 안 꼈어! 나 아니래도 그러네! 으악! 새콩이도 맞잖아! 아우! 냄새! 그만 좀 껴! 어후! 미안! 자꾸 방귀가 나온다! 어! 또 나온대! 으악! 아하! 아하! 시원하다! 으악! 냄새를 어쩔건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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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다 대고 방귀를 끼면 어떡해! 으악! 아하! 다 찾았다! 숨바꼭질쯤이야! 식은 죽 먹기라구! 어? 식은 죽 먹기인지는 두고 봐야지! 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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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그래도 내가 몽땅 다 찾았지! 하하하하! 으악! 잘난 척 하기는! 자! 이제 빨리 술레를 뽑자구! 뭐? 술레를 뽑자구? 으악! 캐로도 찾았구! 아글이 두콩 세콩 네콩이! 두리 파닥이! 다 찾았잖아! 다 찾긴 뭘 다 찾아! 아로미가! 으악! 쉿! 쉿! 다 찾았다고 했지? 아니면 니가 술래다? 아하! 맞아! 아로미가 남았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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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꾹꾹 숨어라! 아로미 장갑 보인다! 하하! 에이 잘 좀 숨지! 으응! 아아 못 찾겠다! 아아 어려워! 약 있지! 으악! 장갑만 있잖아! 으응! 으응! 아유 정말 아깝다 나무이도 한번 볼걸 근데 아로미가 나보다 더 나무 잘 타는데 이번에도 졌다 술래잡기에서 아로미를 찾으려면 절대 서두르면 안돼 아로미 내일은 꼭 찾을거야 아